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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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사치키겠습니다. 해산지 않으시면 공권력을 투입하여 저원 공구도 취하겠습니다.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. 아쉬워대요? 지금 뒤에서도 막 때리는데 주원수 좀 잘 찍어주세요. 시발새끼야 가만히 있으려 막 패는데 시발새끼야 가만히 있으려 잘 좀 찍어주세요. 형 막 막 둘 만 들여봐. 둘 만 들여봐. 나머지 나와. 빠져. 나머지 빠져. 나머지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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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십자 좀 찍어볼 수 있어. 오케이. 지금. 그럼 끝까지는 왜 이렇게 bakayım. 생각해. 안녕하십시오.